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장애주식 이야기와 함께하면서 수익사냥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유아선이고요. 한국장애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이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장애주식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출세가 유입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공부한다면 그 속에 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숨은 보석을 찾으러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부터 좀 강조하고 있는 기업분들의 소식을 조금 더 팔로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M20 마요홈에 대한 부분 이야기 있었는데요. 그 전에 큐라티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상장 첫날이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직 멀었다라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이 비상장 주식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큐라티스입니다. 큐라티스가 갖고 있는 성장성 상당히 높게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큐라티스는 mRNA 방식의 생산 라인을 완축했고 두 번째로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결핵 백신의 2상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2상 말해서 3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상응할 목표로 세계 최초의 청소년 성인의 결핵 백신을 만드는 회사로서 큐라티스가 갖고 있는 기간 및 또는 일반 사주까지 12,500원대의 평균 단가를 형성했던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리IPO 단가도 12,000원대였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주 직원들이 구입한 가격도 12,500원이었는데 이번에 공모가격이 거의 반토막으로 상장됐죠. 기본적으로 4,000원대의 상장이 되면서 첫날 기본적으로는 46% 공모가 대비 46% 성장했습니다. 5,800원대에 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가격으로는 큐라티스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주에도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미래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상장될 때 상당히 힘들었지만 지금 1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라티스의 결핵 백신이 성공을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장애 수 구입했던 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2025년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린다면 좋은 지식은 반드시 답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라티스의 결핵 백신이 성공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지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멀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저평가 구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의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저희 체킹해보는 것으로 큐라티스 앞으로의 활약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엄청난 종목이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마녀공장이 화두죠. 네, 그렇습니다. 마녀공장, 자꾸 마녀사냥이라고 나가고 있는데 마녀공장이 첫날 따상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비상장 주식이 있는 VT, 화장품 관련주들이 부쩍 움직임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녀공장이 이 정도로 선전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한중의 냉각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마녀공장의 흥행 성공을 하면서 비상장 주식에 있는 여러 특히 HLR이든가 네이처리퍼블릭 이런 종목까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송 대회 가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죠? 사실 요즘 신규 상상주들의 이런 활약이 매우 뜨겁다 보니까 자꾸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마녀공장이 내 마녀의 날에 상장을 해서 참 의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마녀가 마녀를 도왔나 봅니다. 계속해서 움직임 보도록 하겠고 이번엔 두나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챗, GPT 기반의 AI 투자챗, 우디를 출시했다. 요즘 또 트렌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AI 기반한 챗은 트렌드죠. 누구나 하고 싶죠. 그러나 두나무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두나무가 비상장 주식인 회사이지만 상당히 시대에 신속하게 적응하면서 여러 제품들, 여러 파이프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은 두나무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넘버원인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이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중에서 또다시 우디라는 제품까지 출범하면서 다양하게 시장의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나무는 무엇보다도 가상자산 시장이 살아났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흐름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트렌드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변모해 가고 있는 두나무 이야기 나눠봤고 사실 또 만유공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화장품주에 대한 투심이 좀 많이 풀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APR이 또 뷰티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프리 IPO 유치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네. 그리고 프리 IPO라는 것은 마지막 상장전에 자금을 유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전. 그 뜻은 올 하반기에 APR이 상장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APR이 당일 뷰티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당품인 회사인 메디키브와 또는 패션브랜드 널디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완스톱 패션을 추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뷰티테크 기업 APR이 이번에 CJ로부터 1조원에 가까운 기업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프리 IPO 자금을 유치했다는 것은 하반기 상장의 청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프리 IPO. 그러니까 상장 전에 투자 유치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행보 걷고 있는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이 문턱을 넘어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 봐야겠죠? APR 이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 쪽으로 넘어가서 주유소평판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위라는 힘을 얻어서 상장 준비도 착착 잘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지금 3년째 상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는 상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개인 주두들이 장애인 주식 시장에서 현대 오일뱅크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작년에도 상장을 미뤘고 올해마저 미뤄진다면 개인들의 피해는 막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시장도 좋고 우리 기본적으로 매출액과 순입구자가 늘어난 이 구간에서 현대 오일뱅크가 상장을 한다면 상당히 주식의 가치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상태에서 주유소평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인 GX칼텍스와 S1이 뒷좌오고 있지만 상당히 여러 서비스 분야에서 현재 오일뱅크가 현재 전반적인 평판이 1위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현재 상장 갈 주는 모두 마쳤다. 이제 오너의 결정만 남아있고 주간 사회의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현대 오일뱅크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충분히 상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장 준비는 워낙 착착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그 오너의 의지 그리고 그걸 또 잘 기다릴 수 있는 행정적 절차 잘 보도록 할게요. M20로 다시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요홈 FDA 허가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미국 시장 관련해서도 굉장히 뜨겁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M20 요즘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13억 9천만 원짜리 회사가 미국의 FDA 허가를 받았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눈이 시 FDA 허가를 받은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지도 동시에 받았다. M20도 미국의 FDA 승인과 동시에 미국의 인증, 유럽의 인증까지 마친 종목인데 이제 이 마이옴 제품이 미국 시장의 공량에 속도를 내나갑니다. 이 M20는 특히 세 가지 파이프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인들을 위한 EMS EV를 만들 것이고 두 번째로 청소년이 성장계에 있는 5세에서 17세 사이의 성장 자극기가 등장하겠죠. 세 번째로 건설회사에 들어가고 특히 아파트 준공에 들어간 빌팅으로 마요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언격 의료 진료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의 스포츠 선생으로서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파이프란을 구축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M20의 성장성 이제 출발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제가 됐기도 했고요. 미국 시장에 있어서 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도 기다려보됐습니다. 장혜주 씨, 이렇게 좋은 이슈들은 참 많은데 글쎄요, 거래대금 자체가 좀 들어오는 게 적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정말 힘든 시기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이 남은 죽음의 계곡을 넘고 있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장혜주 씨 시장이 2021년도 이후부터 계속 4분의 1토막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된 큐라티스도 거의 2년 가까이 들고 간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토막이 상장됐기 때문에 개인들이 허탈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기다리면 앞서 말한 대로 답을 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도 마십시오. 이 장혜주 씨 시장은 반드시 살아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 초에 방송을 할 때 2023년 바이 장혜주 씨 시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주식을 가장 적기에 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슈를 살펴봤는데 물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시장의 유동이 또 장혜주 씨 쪽으로 쏟아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시세 트래킹 해봐야겠죠. 그래서 주간 시세 열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대형 기업부터 볼까요? 우리가 대기업이죠. LG CNS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LG CNS 6만 5천 원의 가격은 변동 없었지만 매도세가 우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상장되어 있는 삼성 SDS와 비교를 합니다. SI 업체이기 때문에 이 가격도 상당히 고평가 되어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4만 원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됐을 때 지금 이 가격도 고평가 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누차 방송 드리고 있습니다. 두나무 변동 없이 9만 4천 원대입니다. 다시 가상자산 시장이 주춤거리고 있죠. 비성코리아도 8만 천 원대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항상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산안한다면 두나무와 비성코리아는 상당히 저평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상장되어 있는 BTS를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이 두나무를 55만 원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9만 4천 원은 정말 저평가 되어있고 다만 실적이 계속 악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만큼 거래가 줄기 때문에 실적이 악화됐지 회사 내부적으로는 두나무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현재 상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매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성코리아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이 가격대는 저평가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연속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EVR 스튜디오가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국내 메타버스의 선도 기업입니다. 누구보다 EVR이 갖고 있는 인적 재산 또는 미래의 성장성 재산은 어느 기업보다 뛰어난다는 개인적으로 이 가격이면 정말 매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가 4만 원을 살짝 내렸습니다. 이 비바 리퍼블리카는 여러 가지 통해 특히 토스 뱅크와 토스 증권 이런 인터넷 뱅킹 관련들이 살아나야만이 같이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바 리퍼블리카는 인터넷 뱅킹 관련 주인 우리 카카오뱅크라든가 K-뱅크를 연속해서 같이 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놀자는 5만 원 대가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4만 8,900원인데 여름 성수기로 여름 성수기 특히 휴가철에 성수기가 진입할 수 있도록 야놀자의 주가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야놀자는 국내 상장보다는 해외 상장을 노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들은 2년 전에는 이 야놀자가 12만 8천 원에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4분의 1투막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K-뱅크죠. K-뱅크가 과연 올해 상장을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K-뱅크는 이 서호성 K-뱅크 행당에서 올해 상장을 얘기했지만 지금 실적 상태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자동차 대출이라든가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순익이 극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올해 상장할 것인가 그것은 좀 어렵게 보고 있고요.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K-뱅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확장성이 늘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현대의 의문과 앞서 말한 대로 3만 8,500원입니다.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 주식도 언제든지 상장을 준비하는 해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한국증권금융이라든가 컬리, 전동금융관를 맞춰서 오아시스도 변동이 없지만 오아시스가 1만 1,8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밀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눈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SK코프렌드라든가 파디프렌드, 마지막에 있는 종목까지 이제 APR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종목으로 이 종목까지 이제 새롭게 편입됐지만 이런 종목에서 눈여겨보십시오. 특히 APR 5 하반기 상장될 하상품 관련주의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세 하나씩 체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기회에 있는 기업들 잘 볼 수 있는 눈 키워봐야겠고요. 그러면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Q&A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뭐든지 괜찮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현재 활발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Q&A 답변 잘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올라온 질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년 동안 장외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시라고 합니다. 장외 주식 시장은 언제쯤 살아날까요? 공무주 시장이 좀 살아나고 거래소 코스닥 시장이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으로 이 장외 주식은 동생의 주식입니다. 형들인 거래소 코스타가 잘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외 주식의 이정표가 바로 공무주 시장입니다. 이 공무주 시장이 살아야 이 장외 주식이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 종목들이 하나둘씩 따상에 근접하고 있고 하나둘씩 기관들이 수요 측에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공무주 시장도 살아나고 거래소 코스닥도 살아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태의 장외 주식 시장은 가장 좋은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생각해보는 것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장외 주식 시장이 장외 침체 구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보유, 홀딩, 매도 어떤 포지션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장외 주식 가격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주 거래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무조건 홀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산정하기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가장 큰 미는 이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특히 장외 주식은 지금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상장됐을 때 미래의 가치로 산 종목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힘으로 시장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때와 심리라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매도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이 또 떠오르네요.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 상한가, 하한가 제도는 없는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100%, 200%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장외 주식입니다. 그만큼 이 장외 주식은 좋은 종목만 선정한다면 탄력적인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시장과 동시에 때로는 100% 가까이 하락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위험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서 장외 주식도 상장 폐지처럼 종목이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장외 주식 없어지는 종목은 회사의 부도겠죠. 그래서 상장되지 못하는 종목이 거래가 되지 않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는 비상장 주식은 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장 주식은 정리 매매 기간이라는 절차가 있지만 이 비상장 주식이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종목을 선택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매수할 때부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발굴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점 봤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좋은 장외 주식의 필수 요건, 실적일까요? 거래량일까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실적이죠. 우리 거래량은 얼마든지 거래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적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회사를 볼 때는 현재의 가치의 실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은 한급성에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미래 상상이 있을 때 가격을 올리는 힘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는 반드시 좋은 실적이 있는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일단 탄탄해야 된다라는 점이 가장 기본 베이스다라는 부분 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PO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궁금합니다. 상장 직전까지 장외 주식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네, 매수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올해 큐라, 오늘 큐라티스가 상장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장외 주식 가격이 6,100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외에서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은 오늘 손실이 났겠죠. 그만큼 이 IPO 진행 기업을 하루 전, 상장 하루 전까지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장외 주식 시장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매력이 숨어 있었네요. 이렇게 Q&A 함께 해봤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또는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여러분의 질문들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소장님과 함께 좀 더 자세히 강의 시간 함께 준비했거든요. 만나보시죠. 여러분 요즘 진짜 잘 나가는 종목 특히 신규 상장주 한번 쭉 모아봅시다. 일단 최근에 화제가 됐었던 종목 바로 마녀 공장입니다. 소장님 그 공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녀 사냥해야죠. 기본적으로 이 마녀 공장이 기본적으로 이 화장품 업계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 화장품 업계는 더 이상 상장했을 때 성장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멋있게 이 마녀 공장이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 주식에 있는 비상장 주식에 있는 화장품 관련주에 투자해도 된다는 심리 투자 심리를 정말 좋게 만든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마녀 공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여러 종목들이 IPO 시장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 3개 종목을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올 하반기죠. 그래서 올 3분기 초까지 한국 거래소에 상장을 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PR APR은 물광 테라피로 유명합니다. BT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앞서 말한 대로 패션과 또는 화장품 이 두 개를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는 1조원으로 앞서 보는 CJ에서 투자를 받았죠. 이 프리 IPO 유치라는 것은 마지막 상장 전에 받는 가치인데 이게 주당 가격이 13만 7천 6백 원입니다. 현재 장액 가격이 12만 원이면 상당히 저평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중급으로도 비상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APR이 우선적으로 올 하반기 상장이기 때문에 이 BT 관련주에서 가장 개인들이 사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간다면 코스맥 이스트입니다. 코스맥스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 안에 이스트라는 기업인데 상장사 코스맥스가 지분의 87%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중국 현지 고객을 상대로 ODM, ODM 화장품 판매를 하고 중국 내 화장품 회사 중 지난해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올라왔던 기업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한중 관계에서도 순익이 8%로 넘어가는 기업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코스맥스 이스트라는 이 회사는 알짜 회사입니다. 다만 이 회사가 상장가기 가격에선 더블카인팅이죠. 이 더블카인팅을 넘어야 됩니다. 모 회사에 자회사가 상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보완을 한다면 상장까지는 무난하게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네이처리풀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언어디스크 상장이 자절된 중저가 화장품 로드맵 시장에 친하죠. 적자가 지속된 상태지만 그래도 살아당기 위해서 다양하게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정윤호 회장의 이 로드맵 신화를 다시 한번 네이처리풀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드맵 신화로 불리는 정윤호 오너에 대한 상장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런 회사가 다시 한번 상장으로 간다면 그리고 죽었던 네이처리풀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장윤식 하반기 관심이 있게 볼 종목 중에 네이처리풀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뷰티 관련해서 다시 좀 떠오를 수 있을지 조명해 봤습니다. 말씀 주셨던 기업들 하나하나 체크 포인트 정리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